금요일은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죠. 한국갤럽이 어제까지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물었더니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20% 잘못하고 있다가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7, 8%포인트가 급등을 하는 지지율이 급등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가 하면 또 지난번과 거의 큰 차이가 없이 20%에 머물러 있는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거에서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형, 그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그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부적절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또 여론조사가 들쭉날쭉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STAT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 네 곳이 함께 합동으로 치른 여론조사 있죠? 전국 지표 조사라고 하는 건데요. NBS. 여기에는 적절한 판결이다. 이재명, 그렇지, 징역형 받아야 돼. 이게 49% 반면에 잘못된 판결이다가 41%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8%포인트 차이로 적절한 판결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젊은 층 20대 그러니까 18살에서 29살 이 사이에서는 54대 23으로 압도적인 차이죠. 적절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역별로는 오로지 전라도에서만 28대 65, 28적절, 65부적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적절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0%가 적절하다 이런 대답을 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정반대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이 부당하다가 58% 그러니까 60%가량이 나왔습니다.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된다가 또 60% 나왔다고 그래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도 전부 다 엉터리여서 다 틀렸지 않습니까 요즘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민 여론이 매우 민감해져 있고 때로는 앞서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다기하게 분화하고 진화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여론조사 기법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아니 법원 판결을 여론조사를 하면 어떡하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만 가지를 다 물어볼 수 있다 여론조사라는 건 대통령이 좋으냐 나쁘냐 물어볼 수도 있고 빨간색이 좋으냐 파란색이 좋으냐 물어볼 수도 있고 결혼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법원 판결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라는 걸 물어보면 어쩌자는 거죠? 가령 법원 판결이 살인범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그 선고는 부적절했어 라는 게 가령 58%가 나오면 그 살인범 풀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그 무엇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하고 좋으냐 싫으냐를 물어볼 수 있지만 적어도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 혼자 생각인가요 판결이 있은 직후에 그 판결에 적 부당을 물어보는 것은 그 여론조사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재명의 징역청이 그게 찬성이요 하는 의견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의 그 방식을 통해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징역은 이재명의 징역은